야, 아직도 못 잡고 뭐 하는 거야, 이 별... 오늘 루트 동원에서 에리카 위치부터 파악해. 아이고, 어쩐 일이야. 약속 없었잖아. 보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아티스트들 눈과 귀 속여가며 추련녀 슈킹하느라... 슈킹이라니? 이중계약서로 대체 얼마를 삥친 거야? 우리 돈 뺏어서 그 돈으로 태백금을 샀니? 이거... 왜? 쫄았어? 당신 소속 배우 60명, 최고 로펌의 최고 변호사 선임에서 소송 진행할 거야. 계약 해지는 당연한 거고. 60명, 전원 다. 야, 홍주야. 이거 오해야. 오해는 무슨. 지금까지 정산 안 된 돈이 자그만 채 300억이야. 내 돈만 더 50억이고. 당장 내 돈부터 토해내. 안 그럼 넌... 깜빵이야. 영원히 맹장이라고. 내가 이 구강 미친년인 건 알지? 나 지금부터 사람 아니야. 그... 뭐하고 있어? 엉덩이에 불 붙이고 동거로 뛰어야지. 하리야! 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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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그... 포도밥이라도 팔든가. 하리야. 하리야. 어떻게 내 비밀계약서를... are. 그... 고소하여. 하하... 하하... 하하ga ecell 교수석 gauge 2